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24명 나와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23명을 제외한 401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서울 117명, 경기 177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312명이 확진됐고 대구 19명을 포함해 비수도권에서 89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치료 도중 7명이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1,6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6만 5,446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누적 접종자는 15만 4,4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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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